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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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PC 집기한 동안 우리 팬들과 홍보 대사들을 희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많은 준비했습니다 선수들도 많이 보강이 되고요 호치지도 흔하게 됐더라고 뭔가 성적을 내기 정리했습니다 오우라 같은 경우에는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요 25경기도 3경기도 했지만 거의 시즌권 판매량이 작년에 2배 정도 그리고 여기 스카이프와트는 어디다 몇 년은 이런 효과가 올해는 반드시 저희가 팔꿀치 먹어서 정리권 가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요 톱 플라이 우주 2 플라이 자리가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자리를 만났고요. 자리가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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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응원해주시고 공부 많이 해주시고 정말 자리 같이 해주셔서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